코로나19 확산으로 두 차례나 연기된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또다시 미뤄질 걸로 예상됩니다. 국제탁구연맹은 이번 대회를 두 차례에 걸쳐 오는 9월로 연기했지만 그때까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호전되지 않을 걸로 판단해 대회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국제탁구연맹은 이번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연기 여부와 개막 일정 등을 다음 달 개최하는 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국제탁구정기